그녀는 나를 보며 항상 묻는다.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그녀. 한때 난 엿병처럼 그녀를 사랑하면서 정식으로 그녀에게 프로포즈하려고 했었다. 내일 졸업식 주시니까 늦지 말고 와요. 정말 미안해요. 같이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데. 서울대다. 나 진짜 서울대과 도와버렸어. 그럼 주자분 잘 만나시고 가세요. 이 형 여유자에게 온 김에 부모님한테 인사나 드리고 갈까? 으악!